알려주세요. 형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. 그럼 왜 만났는데? 총각 행사에 직업까지 속이면서 왜 만났냐고? 동반자예요. 인생에 동반자가 없어서요. 동반자? 아니 제정신이야 지금? 그럼 내 동생 상인은? 아, 그게요. 흔히들 부부가 인생에 동반자라고 하는데요.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. 뭐야? 형님 같은 분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요. 사실 요즘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부들이요. 그렇게 다 동반자는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부부가 아닌데도 그래요. 서로 속인 얘기에 송기고 껍데기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아, 그럼. 지금 우리 상인이랑 껍데기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야? 아니요. 꼭 그런 게 아니고요. 인생에 동반자라는 게요. 살면서 이런저런 인생에 대해서 같이 논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게 부부는 금성첨화고요. 그런데 꼭 부부가 아니어도 되고 아닐 수도 있다. 뭐 그런 말이죠.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동성 친구일 수도 있고요. 아, 소울메이트요. 가정에 충실해. 소울메이트건 동반자건 그런 건 모두 다 가정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. 그럼 형님은 예지랑 미래. 우리 집사람이 인생의 동반자입니까? 걔들은 걔들대로 인생에 있고 형님은요. 아니, 지금 자네 얘기하는데 왜 날 끌어들여? 인생의 동반자. 같은 길을 걸어가며.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요. 훈이 암마랑 대화가 안 통한 지 꽤 오래됐어요. 아니, 지금 잘했다는 거야, 지금? 잘못했다고요.